네, 오늘도 4가지 기업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전기차 기업들이 어제 우리 증시에서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아마 글로벌 증시 전반적인 흐름이 될 것 같은데 먼저 LG에너지솔루션 조금 더 세세하게 체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2거래 연속 신저가를 현재 경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가가 상장 첫날 대비해서 거의 40% 가깝게 빠졌습니다. 어제 36만 1,500원대까지 저점을 낮췄고요. 장 막판에는 36만 3,500원대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한 번 소개를 해드렸기도 한데 코스피 200이 편입이 되면서 공매도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공매도 이슈가 있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거래대금이 2,918억 원에 달한 상황인데요. 전체 거래대금 가운데 거의 40% 가깝게가 공매도 거래대금입니다. 일단 굉장한 악재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리튬 등 원자재 가격 급등의 영향도 굉장히 큽니다. 일단 업계에서는 전기차 판가 상승이 결국에는 전체 시장의 성장 속도를 제한할 것이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반등 포인트도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4월에 실적이 발표가 된다면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현재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차 판매 증가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확인이 된다면 배터리 섹터의 주가 반등의 조건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유가가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전기차 가격의 매력이 부각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LG에너지솔루션 지금 매수를 해야 하는 것인지 좀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을 함께 확인을 하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은 수익률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업은 카카오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일단 경영진 교체 이야기가 나오면 주가가 반등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는데 김범수 의장 측에서는 카카오 의장직을 사임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번 사임은 29일로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확정이 되게 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미래 이니셔티브 센터장 역할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웹툰 성과를 낸 일본의 시장으로 글로벌 시장의 전략에 나서겠다라는 현재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남궁훈 대표 내정자가 비욘드 모바일을 위해서 메타버스 등 새로운 영역을 대척하는 작업을 그대로 주도해 나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또 어제 한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IPO 주관사를 선정했다라는 소식까지 함께 전해졌습니다. 모건 스탠이 한투증권 등 5개 업체를 선정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카카오는 최근 들어서는 좀 악재보다는 긍정적인 이슈가 많은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시장의 분위기 꼼꼼하게 감지하시면서 투자에 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기업은 LG전자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상황인데요. 로봇 공학자인 데니스 홍을 영입했다라는 소식까지 함께 들려왔고 아마존 AI 전문가인 이현철도 합류한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현재 증권사에서는 계속해서 리포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동차 부품의 조기 턴어라운드가 전망된다라는 이야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증권사 측에서는 여러 가지 원자재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조기 턴어라운드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현재 투자 의견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경쟁력으로 인플레이션 시대에 원가 상승의 부담을 전가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투자 의견 함께 제시가 됐습니다. 특히나 LG전자 같은 경우는 지난해 조정이 꽤 길었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반드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꼼꼼하게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업은 DB손해보험입니다. 최근 들어서 보험주에 대한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는 것도 시장의 변화일 것 같은데요. DB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연간 실적이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최근 오미크론 영향 때문에 오프라인 영업은 다소 위축이 됐지만 지난해 이연된 판매 수수료를 감안할 시에는 사업 비율이 20.4%로 개선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새 정부의 실손보험료 인상 기대감도 크다라는 이야기를 나오고 있으니까요.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4가지 기업의 주가 흐름 함께 확인을 해보고 왔습니다.